... 미안해. 삼촌이 혼자 두고 사라져서.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. 약속할게. 다인이한테는 언제나 삼촌이 있는 거 알지? 삼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인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. 우리 다인이 이제 네가 지켜줘야 우리 다인이 부탁합니다. 미안해요. 정말... 정말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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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응? 왜? 왜? 뭐 나왔어? 응? 희망나무 재단의 남철순 이사장, 김재준 부장판사 그리고 식물인간이 된 고대수와 강 검사의 조카 다인희까지. 나는 왠지 다 같은 사건처럼 느껴져. 소영아. 어쩌면 너 지금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수도 있어. 알아.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단순히 아포팬이 할지도 몰라. 그런데 내가 제일 걸리는 건 지금 일어난 범죄들이 모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싶은 거야. 그러니까 넌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아직도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. 그럼.